1. 목회자 아들 원혁, TV조선 조선의 사랑권 원혁의 연구는 예비장인 이용식에 통했다. 사랑이란 윌리엄 세익스피어, 진정한 사랑은 자고로 순탄하지 않다. 딸바보 이용식, 미스터 트로트 나온 원혁보고 착하게 생겼다. 조선의 사랑권 이용식의 원혁의 진심을 통했다. 최고 시청률 8% 이용식 딸 남친 원혁 진심의 눈물 만나길 원해 조선의 사랑권 이용식이 딸 이수민의 남자친구 원혁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13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권에서는 원혁의 미스터 트로트 출연을 시청하는 이용식의 모습이 담겼죠. 이수민은 이용식과 TV조선 미스터 트로트를 함께 보기 전 긴장감 탓에 손에 땀이 흥건했는데요. 이용식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원혁이 출연을 했기 때문입니다. 뮤지컬 배우 원혁이 트로트에 도전한 이유는 이용식이 트로트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이수민은 아빠가 옛날부터 결혼할 거면 트로트 가수랑 하라고 할 정도로 트로트를 좋아했다. 엄마가 미스터 트로트 참가자 지원을 받는 걸 보고 얼른 혁에 지원하라고 해라 라고 했다고 밝혔죠. 이수민은 이용식에게 오늘 누가 나오는지도 알지. 자리 피하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봐라 라고 신신당부했죠.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원혁이 눈물을 쏟는 장면이 나왔고 이용식은 쟤 왜 울었대 라고 물었습니다. 이수민은 아빠 딸이랑 연애하는 게 힘든가 보다 라고 말했고 제작진은 수민씨는 예고편 볼 때마다 운다 하지 않았냐고 언급했죠. 이수민은 예고편 보다가 아빠 얼굴을 보니까 왜 나 눈물이 나려고 하냐 아빠랑은 진짜 눈물 나서 못 보겠다며 울컥한 듯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용식은 나와서 즐겁게 노래하지 거기서 왜 우냐고 말했고 이수민은 아빠 이름 나와도 놀라지 마라 라고 말해 이용식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수민이 나간 후 이용식은 쓸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냥 해맑았고 이용식은 방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슬프지 않냐고 울컥했죠. 이용식의 아내는 원혁을 칭찬하며 만나기 전엔 의심을 했다. 제가 과연 어떤 애인가? 뭐로 테스트를 해봐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의심이 싹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이용식은 그래서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뜻밖의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만나보면 된다 천천히 하고 일단 TV로 얼굴을 봐라 라고 밝혔죠. 그 사이 이수민은 원혁과 함께 미스터 트로트를 보기 위해 원혁의 집으로 갔는데요. 다행히 원혁의 집은 이수민의 평창동 집 근처. 이수민은 여기로 이사 오겠다고 했을 때 진짜 찐사랑이다. 파주 토박이라서 모든 게 다 파주에 있다. 올인한 거니까 진짜 직진남이라고 원혁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방송을 기다리는 이용식의 마음은 그저 착잡했는데요. 눈 감고 있을 것 같다는 이수민의 걱정과 달리 이용식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한숨을 계속 내쉬었죠. 방송을 통해 2년 만에 원혁의 얼굴을 처음 본 이용식. 이용식의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이용식은 인상 어떠냐는 아내의 말에 착하게 생겼다고 답했다. 하지만 점수 좀 딴냐는 말엔 아직 모른다고 말을 아꼈죠. 무대에 오른 원혁. 원혁은 여자친구와 교제한 지 2년 정도 되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결혼을 허락 안 해주시고 계신다며 여자친구의 아버님인 이용식 선생님이 트로트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도전을 권유하셨다고 눈물이 맺힌 채 말을 꺼냈습니다. 원혁은 민지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 여자라면 진짜 결혼하고 싶다. 먼저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며 아버님이 제 노래를 들어보시고 이 마음이 온전히 전달만 된다면 허락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혁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이용식에게는 지인들의 전화가 쏟아졌는데요. 이용식은 김한석에게 전화를 걸어 혁이라는 애의 첫 인상을 말해달라고 했고 김한석은 저는 첫 인상이고 뭐고 수민이를 아니까 수민이가 아깝다. 근데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이네. 그러면 답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이수민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용식은 이런 센 공개 구원은 처음이다. 근데 느낌이 좋다. 이제 10시까지 들어와라. 라고 통금을 한 시간 늘려줬죠. 또 원혁을 만날 의사가 있다며 근데 급하게 만나지는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아들 원혁과 이수민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성룡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찾아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Savior